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약에 물 붙은 동시에 이렇게 하면 터질까요? 한번 해보죠 재훈님 물을 삽고 있습니다 제가... 제가... 어... 다 9개네요 생각해보는 저는 무서우니까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만요? 네 예 자 제가 들어 볼게요 무거운데요? 저 먼저요 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잠깐만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! 잘해요 이제 문이 안 세져 자 다운... 오리님 오리님도 한번 꽂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꽂아요? 꽂아보세요 됐다 재훈님도 여기 꽂아보세요 네 꽂아보세요 팍 눌러야죠 예 저 해줄래요 저 좀 용기가 생겼거든요 어... 물 새는데? 어... 놔두세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쁘게 꽂아보세요 마감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재룡님 바이바이 오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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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